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 입니다 자 지금 입고된 차량은 지프 렉스턴 차량입니다 시공된 지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세라멜 플러스가 시공된 지 한 2년 좀 넘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이렇게 영상을 찍었냐 헨다를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차주님께서 헨다를 교환하시고 다시 세라멜을 재시공하시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헨다 부분은 살짝 해놨는데 헨다 같은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고 저희가 하부는 한번 점검 저희 디프코리아 모든 지점에서 세라멜 플러스를 시공하셨다면 하부는 계속 무상 점검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셔서 AS도 받고 하부도 긁히고 빠지고 어디 찍힌 데 없나 저희가 계속 봐 드리면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니까요 계속 점검도 받으러 많이 오시고 언더코팅 안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디프코리아 방문해 주셔서 하부 점검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2년 된 차량인데 2년 된 세라믹 코팅제의 모습이에요 한번 가까이 와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세라믹 코팅제가 단 한 군데도 떨어진 데 없이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안쪽도 한번 봐볼게요 안쪽도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방수까지 기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오염물이 묻어도 이제 뭐 씻겨 나가는 거 오염물이 덜 달라붙는 거 굉장히 2차 오염도 굉장히 예방을 해 주면서 항상 깨끗한 하부를 이렇게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세라믹의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방음 기능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과거에 뭐 타 업체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세라믹 플러스라는 제품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 디스하는 업체들도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만큼 저희를 업체를 관심을 가져 주는 거라서 저희도 뭐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라믹 플러스가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애초에 시공을 잘못했거나 네 그리고 세라믹과 비슷한 제품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색상도 비슷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품 세라믹을 취급하는 저희 디스코리아에서 시공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한번 시공하면은 폐차시까지 보증을 해 드려요 폐차시까지 보증을 해 드린다는 게 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그러면은 이 처음에 신차를 구입하시고 저희가 이 세라믹 플러스를 시공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그 이후로부터 이제 보증서 발급이 되고 평생 보증을 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차주님께서 운행 하시다가도 끓겼다 하부가 끓겨서 여기가 까졌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무상으로 AS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끓기지 않았다 이게 뭐 가만히 있었는데 떨어졌다 뭐 벗겨졌다 허물 벗듯 벗겨졌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당연히 AS를 해 드리지만 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평생 보증을 해 드린다는 게 솔직히 냉장고 뭐 아시죠 냉장고 구입하시면은 무상 AS가 10년이에요 10년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냉장고가 맨날 고장이 나고 네 맨날 불량이 난다면 당연히 10년 보증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증된 제품이고 어 가장 오랜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평생 보증을 해 드린다라는 타이틀을 불고 지금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는 내구성이 좋고 네 믿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풀면도 제가 한번 만져 볼게요 네 아직까지 그 처음 시공한 모습과 똑같아요 네 스프링도 똑같고 네 굉장히 깔끔하고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도 한번 와보면 네 네 하부와 관계없는 사이즈스텝 여기는 다 서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즈스텝까지 여기가 스틸이에요 굉장히 부식이 심한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시공을 해 드렸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부식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인연된 차량 하구를 보고 계시는데 단 한군데도 떨어진 데 없고 지금 하부 운행 하시다가도 아무래도 차고가 좀 높아서 그런지 하부 운행 하시다가도 뭐 돌 맞거나 뭐 긁히거나 찍히거나 해서 빠진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제 좀 보면서 네 이왕 들어온 거 계속 AS2 좀 해드리고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이제 세라멘 플러스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뭐 휀다는 사고가 나셔서 교환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공을 하고 저희 세라멘 플러스는 네 2년 된 차량 지금 이렇게 시공된 모습을 갖고 계셨는데 어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모든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AS2 해드리고 지금 이제 뭐 관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한번 시공하면은 저희가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 디포코리아와 함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라멘 플러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 시공예약도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디포코리아 전국번호 16882526 어 이 상단에 저희가 번호를 띄워 드릴텐데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 세라멘 플러스를 어 취급하는 네 프로샵과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구요 어 이제 어 이 차량은 이제 뭐 AS가 아니고 사고가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완벽하게 다시 재시공 해드리고 안전하게 출고를 해드릴거에요 네 아무튼 뭐 저희 디포코리아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네 제발 부탁인데 구독과 좋아요 네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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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